안녕하세요 레비입니다 브레이블리 리포트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약서장이 준비가 안되네 켜면서 들어가자 자 지난번에는 어 네번째 크리스탈인 흑의 크리스탈을 개방을 위해서 어 그 바다의 마을이었던 그란십을 비공정으로 개조해서 개조되서 그란십이 개조되서 그걸 타고 이 에타르니아의 마을에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어 크리스탈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리자고 크리스탈 종교를 파는게 아니라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녀가 크리스탈을 해방하면은 그 의료용으로 사용하던 크리스탈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걸 듣고나서 아니에스가 좀더 망설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세계의 전체적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크리스탈의 해방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크리스탈의 해방을 위해서요 크리스탈의 해방을 그 이전에 저기좀 가자 서버피하러 갑시다 크리스탈의 해방이 필요해서 크리스탈의 해방이 되었으면 그거를 잘 써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잘 알려주고 했으면은 됐을텐데 왜 나의 막 부패를 일으키고 막 그 어 내전을 돕고 막 이런 안좋은 방식으로 그걸 한다는게 문제인거죠 난 뭐 지금 장비랑 이거 준비가 돼있나? 검도 바꿨고 새로 얻은거 창 창이랑 와 참 멋있다 해보메이스랑 대거랑 킬러부우지 이리아는 보호를 쓰는게 좋긴 한데 적응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새로 얻은 무기같은거 맞춰줘야지 누가 쓸만하냐 티즈가 단검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어 그냥 아니했을밖에 없네 맞춰줄만한게 아니했을밖에 없네 방어군 방패 방패 아담한실류 이 방패 이 방패 나쁘지 않은데 티즈꺼는 이거 불하고 얼음 무효화시켜주는 방패인데 이거는 어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티즈꺼만 좀 좋은거에요 그래도 방어력이 한 6은 올라가긴 하네 이거 이거 바꿀수 봅시다 또 산게 암어 암어는 이데아가 껴주고 그거 말고는 없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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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은 음 민첩성 올라가는 이런거 빼고 뱅글 낄까? 뱅글 낄면 HP 500 올라가거든요 2894인데 피가 높은게 좋지 않았어? 너도 어차피 도둑질 하나도 안되는거 포기하고 그냥 이거나 해라 음 마방 올라가는게 지금 잉하벨 세팅이고 그리고 그리고 어빌리티 데미지 분산에도 껴야될거 같아요 감싸는게 문제가 아니야 너도 니가 뒤져요 니가 동산 다 껴놓지 않아 양손잡기랑 방패 마스터리가 동시에 있는데 이게 뭐 어쩌라는건지 왜 서로 맞지않는걸 두개를 동시에 끼고 있는거야 아까 밑에 뭐였더라? 감싸기였지 감싸긴 필요없고 음 물광상승이나 끼자 이리아르 방패 끼고있죠 양손잡기가 필요없잖아 양손잡기가 필요없잖아 양손잡기가 필요없잖아 음 양손잡기 양손잡기가 필요없긴 양손잡기가 필요없는 나머지는 뭐 그냥 진행돼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하고 지난번처럼 지난번처럼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자 서브키를 합시다 저장을 하고 가자 소리가 큰 것 같네요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택에 돌아와 있다니 별일이네요 바람의 무녀님이 저 따위를 위해서 만찬회를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위로를 위해서 그래서 서둘러 왔습니다 만찬회? 아내도 기뻐하면서 저렇게 만찬의 준비 때문에 바빠요 하지만 그 초대장에는 그 외에도 슈타이너 참모하고 노이아 참모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어째서 무녀님은 방패파의 간부인 두 사람의 이름은 아시나요? 초대도 안 했을 텐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전부터 얘기가 얘기를 좀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요 얘가 보낸 건 아닌가 봐요 아 그게 바람의 무녀님으로부터 어 이 저택에서 만찬을 열고 싶다는 그런 편지를 받아서요 아니요 그런 거 보낸 기억 없는데요 어 이상한 걸 확실히 바람의 무녀로부터 받았는데 무녀님으로부터 어머어머 여러분 좀 있으면 만찬 준비가 끝날 거예요 모처럼 준비까지 해주신 것 같고 에레오노레 씨로 저렇게나 기뻐하고 있고 누군가가 했네요 진짜 네 그렇네요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방패파이드를 알고 있다는 건 그 쥐돌이 중에 하나 쥐돌이겠지 뭐 안 봐도 어 다행이네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 소문에 바람의 무녀님이라는 거 꽤나 젊으시네 어 젊지만 매우 유능하다고 들었어 우리들의 위기를 몇 번이나 구해줬다고 하더군 모르는 사람 두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사라니슈스의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어 조난을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사비시노이야라고 합니다 무녀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도 다 됐고 여러분 테이블 쪽으로 갑시다 갑자기 여보 왜 그래 아침에 온 편지 말인데요 지금 열어봤더니 편지? 보낸 사람이 적혀있지 않은걸 어디 오늘 밤 방패파 사령관 다니엘 굿맨은 죽는다 뭐야 이거 농담치고는 질이 나쁜걸 누가 이런 편지를 어 편지는 오늘 아침 도착한거고 아마도 우리 어 뭐야 일하던 나스타시아가 받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기분 나쁜걸 뭐 여기있는건 누구나다 강한사람 모임이고 신경쓰지말고 어 만찬을 열죠 사령관님 아 그러지 에레오노래 괜찮니? 네 그럼 요리를 가져올게요 무슨 암살일까 덕살일까?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해버려서요 아니요 하지만 그 편지 기분 나쁘네요 불길하네요 라고야되나 여튼 살인예고인걸까 어 리가벨 재수없는 소리하지마 야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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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레오노래씨의 목소리야 뭔일이 있었지? 불을 불을 떨고 있는데 왜그래 나스타샤가 큰일이에요 나스타샤가 하인이 나스타샤가 죽었어 어 아니 굿맨을 죽인다더니 하인이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호흡도 맥도 이미 정지되어있습니다 사인은 후두부에 강타해안 출혈사라고 보이지만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체는 일단 침대에 눕혀뒀습니다만 그것보다 현관에 문이 열리지 않아요 어 뭔가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복인된거 같은데요 설마 이거 이거 이러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창문은 못 깨는거에요? 무리다 이 서택은 어 무리다 이 서택은 애당초는 성체여서 성체 맞나? 애당초 1층부분에 창문이 없어 그 말은 우리들 지금 갇힌거야? 어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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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추리 김전일 사건 그런거 같아요 대체 누가 어 대체 어떻게 된거에요? 대체 누가 그 어 뭐야 하인을 죽인거에요? 저는 나스타샤와 함께 요리할 준비를 했지만 경악의 문장을 어 어 저는 나스타샤하고 같이 요리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 편지 협박 편지를 열기 어 바로 직전까지요 그 때에는 σε이지만 그 때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그 때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عم 어 그 말은 부인이 죽인건가요? 왜냐면 어 그 외에 어 하인이 나스타스를 죽일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어째서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거 제 알 바 아니에요 거기다 그 협박 편지라는 것도 실은 부인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추리소서를 많이 봤네 아니 저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인이 죽은 시간대에 유일하게 하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건 부인뿐 잠깐만요 추론이나 가정으로 범인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범인이 이 안에 있는 건 틀림없지 현관의 문은 우리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 그렇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다면 범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하나야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해당초 바람의 무녀님은 알겠지만 다른 3명은 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건... 난 아마도 상당히 의심쩍겠지 왜냐면 기억이 없거든 정체도 몰라 저도 제 신분을 보장해줄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거든 거기다 이대하는 적국의... 적국의 딸이고 적국 원수 딸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녀님은 이런 어디서 굴러들어 어... 굴러들어 온 말벽따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자마자 동시에 어... 하인이 죽다니 타이밍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사령관이 또 어 그만둬 해당초 무녀님 일행은 여기 오고 나서 뭔가 할 시간은 없었지 않느냐 다이타이 카레라니 워레라 타대하가 도레라케 타스켓에 모랏다 도모드 이룬다 그들한테 우리 방패파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미코사마땅을 부족스루도 아 아 아 아 아 무녀님 일행을 모욕하는 건 내가 용서보트 해 어 시크시 나가라 소스 루토 야하이 후진가 1번 아야시이 도유고도 니낮 시만 그렇게 되면 역시 부인이 가장 수상하게 되어버리는데요 뭐야 이 추리물은 추리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어 일단 이 장소는 바람의 무녀인 제가 어 맡겠습니다 모두 냉정해지세요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야 대화가 되고 막 이러네요 이거 뭐 안 봐도 뻔하지 어 무녀님 범인은 짐작하시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상황적으로는 부인이 가장 수상하죠 하지만 저는 어 부인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덫에 빠졌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요 아 네 말이죠 실은 노이어 참모 그 여자가 수상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니네 같은 편 그 여자는 저래 보여도 출수욕의 화신이어서 말이죠 어 경쟁 상대를 어 발로 떨어뜨리 차서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 그 방식이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방식이 정말로 더러워요 그 여자 그 여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굿맨 사령관한테 어 저거 뭐라고 해 새끼를 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미인계를 쓰고 있다고요 그것도 어 누가 봐도 뻔하게요 주변에 막 한껏 보여주면서 자신이 마치 전선에서의 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위하라 행위라 어 여기에 저렇게나 훌륭한 부인이 있는데도 어 불구하고 작전 회의이다 저게 기습 작전이다 어 아니구나 작전 회의이다 뭐 기습 작전이 판명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 이런 수 저런 수를 다 쓰면서 사령관을 집에 돌려보내질 않아요 굿맨 사령관은 굿맨 사령관은 보다시피 솔직하고 정직한 분 레전드 슬슬 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대로면은 음 자신은 평생 그저 평범한 여자 참모에 지나지 못하고 굿맨 사령관은 부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버린다 그래서 만찬회의 초대를 어 계기로 일승일대의 도박을 걸어보는 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 했다고 알려지면은 제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무녀님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여자가 이거는 부인이 한 짓이야 이러면서 저작 그 여자는 미국이코 너희 그럼 제가 꼭 이 상황에서 구입해 주실 수 있군요 무녀님 당신이라면 반드시 우리들을 이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거죠 노력할게요 노이아 전화 그런데 너희야 자신이 따뜻한 어 노이아 그것이 묻겠는데 범인에 짐작하는 사람은 있나요? 상황적으로 봐서는 부인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분 청조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짓을... 어쩌면 굿맨 사령관이 조금도 이 재택에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걸 원한 삼아서? 살인 예고를 보낼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어머 무서워라... 음... 무서워라 참... 음... 하지만 그러면 전선에서 계속 조긍 위에서 싸워왔던 다니에가 아니라 사령관이... 어... 딱해요... 사령관 이름으로 불렀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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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artial Praja- 아... 현장에서 공적을 세워서 올라오신 분 개전 이후에 수많은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출세를 쌓아가면서 작전참모의 지휘까지 올라왔고 당연히 방패파 사령관의 자리를 노리고 있겠지요 내전이 계속되면 군맨 사령관이 침몰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 하지만 그게 하필이면 무녀님이 등장하셔서 어찌저찌해서 대활약하고 내전은 끝나가는 흐름으로 가잖아요 뭐 큰일이에요 그분은 실전 이상으로 모략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무녀님의 이름을 따서 만찬회의 석으로 만들고 그럼 어째서 처음에 죽인게 하인인거죠? 그게 그분의 빈틈이 없는 점이에요 자기가 의심을 받게 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거예요 일단은 하인을 죽이고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은 사람 어 무서워라 니네는 확실히 서로 의심하는게 문제가 있긴 하다 이 참모 둘이 서로 그냥 그건 당나라 참모네 얘네도 개판이네 어...뭐... 어? 이거는 집사예요 아 집사 아니네? 원래 여기 위치에 집사있지 않았어? 에리오노레씨 괜찮아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남편이 오랜만에 와서 무녀님이 만찬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무녀님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인인 그녀는 얼마나 이 저택에서 일하던 사람인가요? 실은 그리 길지는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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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게 된 시점쯤에 어... 고용했어요 음... 음... 하지만 매우 잘 일해주던 사람이에요 에길이 이 집을 떠난 뒤에도 저한테 있어서는 어... 좋은 말상대가 되어줘서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원한을 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 제대로 출임을 하고 있어 아니요 정말로 착한 아이였어요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살을 당했는지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네 아... 아... 아다시 오차 오이레ます네 아 저 차 끓여올게요 음... 그리고 사령관 이거 다 얘기해야 돼? 난 짐작 가는 것 같은데 아...